요소수 수출 통제 여파로 화물 운송 등 산업 전반의 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요소수 사태.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양자 파트너십을 맺는 건 싱가포르가 처음입니다.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실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5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양국은 LNG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가 글로벌 LNG 교역 허브 국가인 만큼 LNG 공급망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핵 문제 등 영내 현안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핵 문제 등 영내 현안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